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.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죠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현덕규입니다. 저희 시사전망대 또 라디오와 TV 협업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두 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큰일입니다. 자 오늘 지난 주말에 열렸던 제주 들불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축제가요. 들불축제가 97년부터 그러니까 북제조군 시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26년이 좀 넘었거든요. 네 맞습니다. 2019년 2020년 문화관광부에 수정한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그리고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6번이나 수상한 아주 유서있고 국가가 인정한 행사. 네 국가가 인정한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. 인증한. 두 분께서는 들불축제 가보신 적 있습니까.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저는 사실 이제 육지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한 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. 처음 갔을 때는 아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그 불이 규모가. 오름을 다 태우니까. 네 다 태우니까. 세상에 진짜 이건 졸여자 산불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그다음 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온 걸 또 쉽게 보기가 어려운 제주에서 그런 축제에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던 거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전통적인 의미에서. 전통적인 의미에서 저도 어렸을 때 야간에 한라산 중턱에 이제 불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. 그거하고는 규모가 너무 다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인위적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센터장님도 들끓축제 가보셨습니까? 저는 이제 지금은 사라진 북재주군. 네. 북재주군 시절의 기자여가지고 취재하러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. 그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?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일단 멋있었고 야 정말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서 고민하게 된 거죠. 산불 위험 같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결국 축제 중에서 불과 관련된 행사들은 취소가 됐더라고요. 그런데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키 행사가 근본적으로 이 들불축제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이것이 과연 옳은 축제의 방향인가 이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? 최근에는 어쨌든 들불축제 자체가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오름에 불로는 행사라가지고 전통과는 좀 다르죠. 지금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는 사실은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상황은 된 것 같아요.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대면 축제였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건조한 시기에 산불의 위험이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불로키를 금지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. 시기가 항상 건조한 시기니까. 그러다 보면 들불축제에서 불을 안 놓는 행사가 되면 축제에 뭔가 소위 말해서 알맹이가 빠진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들불축제라는 형식의 축제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어떤 방향을 오색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거기에 상당히 주차장 시설도 많이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기는 투자한 시설의 규모도 그걸 다 원상 복원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그러면 정말 그게 전부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뭔가 그런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또 뭔가 새로운 문화 행사를 만들 필요성도 있는 것이니까 들불축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축제를 이왕 이런 기회에 기획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아니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? 축제의 개최 시기로 좀 바꿔보는 거죠. 산불 위험이 좀 적을 때. 왜냐하면 이제 도에서도 좀 억울해했던 부분들이 방어선도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이 제주도에서는 육지만큼 이렇게 불이 번질 위험도 없는데 이게 너무 좀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냐.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지금 들불축제의 방식 자체가 기름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불로 또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불러가 생기는 과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.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이거 아예 정체성을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.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그 부분은 동일하고요. 특히 또 오름이고 하니까 또 거기가 가을에는 또 억세가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기후위기 대응형 오름 관련 행사하는 게 어떨까 소박하지만. 아 오름 관련 행사. 그리고 두 분 생각해도 다른 방법들은 많이 있다. 잘만 찾아보면은. 그럼요. 방향성만 제대로 설정하면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.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사시사철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테마에 맞춰서 새로운 축제 장소를 쓰면은 불풀축제의 장소라는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로 보거든요. 결국 기획의 문제죠. 대형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도 하고 조금 바꿔서 야구 경기도 하고 나중에 또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이런 것처럼. 정말 자연하고 인간이 교류할 수 있는 교섭점이랄까 교차점이랄까 그런 장소로 상징적인 장소로 만드는 거죠. 제주의 바다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산에는 사실 그런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. 축제 전환 추진 현장 하십니까. 그러니까 축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. 저 놀은 거 좋아합니다. 축제에 이렇게 축제에 이렇게